원주시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방호 업무를 외부에 위탁합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방호 요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호 업무를 직영해서 외부 업체 위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호 요원이 공석이었던 문마급 등 13개 청사에 다음 달부터 업체 직원들이 배치돼 긴급상황 대처, 청사 방호, 순찰, 간단한 민원 안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